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 노후의 적 제가 조금 자주 다루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의 다수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또 소수지만 곧 이렇게 60대나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참여러분들 노후의 가장 큰 적이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과 자산의 가치를 약약은 먹어치우는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가 있으면 듣는 만큼 이득이 되거든요. 오늘 조순일보의 왕개미연구소 이경영 기자가 이번에도 괜찮은 기사를 썼네요. 현역대에 잘 나갔는데 노후에 가난해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이거는 저러분들 오늘 처음 접했는데 개인 파산 10명 가운데 4명이 60대 이상이네요. 이게 아주 큰 비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선거에 여러분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이 정치이지 않습니까? 선거 실패가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1억을 모아서 노후를 지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100% 200% 돼가지고 1억이 여러분들 100만 원이 돼버리게 되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종이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지키는 것이 후손들을 여러분들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너무나 길어지는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바로 선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한국에 참 심각한 문제가 될 거로 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얼마 정도 노후 자금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노후 자금이 뭐죠? 500만 원의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다음에는 천만 원이 들어야 될 건데 그거가 여러분들 다 정치하고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다음에 특히 뭐죠?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고유가 같은 것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지만 만일에 정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고물가가 장기화되게 되면 그럼 노년층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그런데 여러분 고물가가 그냥 장기화되는 수준이 아니고 경제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 그건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2012년도에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평생 동안 여러분들 약사로 일했던 분이 그리스의 이런 국회의사당 앞에 넓은 광장에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뭐죠? 스스로 그냥 입장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연금이 종이 쪼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다 정치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요. 이 이경은 기자는 아직 젊은 기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정론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 평생소득 가설이지 않습니까? 한참 배울 때는 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일할 때는 흑자가 되고 그 다음 논의이 되면 자동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1인당 생애 주기적자 추이라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평생소득 가설이라는 그런 아마 모디글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했을 겁니다. 오래전에 배웠던 이론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기사를 쫙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 은퇴 준비 트렌드에도 고물과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은퇴한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걸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들 그 자산 가치 고물과 변수의 결정적인 부분은 정치 실패입니다. 좌파들이 이런들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 높아질 것이고 통화량 증발시킬 것이고 재정위기 경상수지위기 무역수지위기가 되면 여러분들 경제위기까지는 번지게 되면 그때는 재앙이 되는 거죠. 인플레보다 훨씬 겁난 게 뭡니까 경제위기가 닥지는 거죠. 여기 이제 그 기사에 이경은 기자는 크게 의식 안 했지만 언급한 것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에 사는 노부무 노후 생활비가 300만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욕을 바가지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이 받아들이란 것은 그게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아니면 100만 원이든 아니면 300만 원이든 관계없이 인플레가 진행이 되면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60대에 은퇴를 해 가지고 70 80 90 한 30년 전으로 살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러면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구님이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충분히 없고 힘없는 국민들만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사회 전체의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보시죠. 제가 관심 가지는 건 이런 광개미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 번째 반응은 기자가 이렇게 기싸화 된 500만 원 생활비라는 게 너무 많다. 더 줄여도 충분히 자기 집 있으면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가운데 특별히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저는 조만간 대한민국의 노령자들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슨 편견이 있어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요. 이게 저는 수십 년 이어질 걸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성실한 한국인들 재산을 대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거들냅니다. 사기를 여러분들 중과를 중범죄로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젊어서부터 분해 넘치는 그런 소비로 노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들은 돈을 버는 강박관념은 있지만 그것을 품위 있게 쓰는 관념을 배운 적도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견에 80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다섯 명이 반대하고 저는 여기에서 노년 빈곤 문제를 이분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노년 빈곤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레드 클라우드 님 이야기는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노년의 문제는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이전에 월 3, 400만 원 연금 받는다는 얘기를 동료 친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3, 400만 원이라는 것이 하폐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을 무릎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재무 담당자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 함께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는 자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레드 클라우드 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 3, 4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연금을 3, 400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별 게 아니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가지고 화폐가치가 턱없이 떨어진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자산을 다른 화폐로 바꾸어 가지고 보유전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달러와 표시 자산이라든지 엔화 표시 자산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원화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나 사나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국가의 거시정책이 제대로 여러분들 안정화돼야 그래야 노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 화려한 것은 젊음은 좀 가난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날 화려한 것은 저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품이 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 젊은 날 잘 나간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게 어디에 모아집니까 국가의 거시정책이 여러분들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어떻든 화폐가치가 여러분들 크게 변동이 안 되면 적은 돈으로도 20년 30년 40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가치가 크게 추락하게 되면 다르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진행되게 되면 극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감시감독을 받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러면 뭐가 됩니까 화폐가치가 여러분들 추락하고 통화량을 정발시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 문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 가니까 노년 문제를 좀 자주 다루는데 이건 이제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사람이 이제 가보지 않는 길은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조선일보의 왕개미연구소 이경은 기자 글을 자주 소개하는 것은 그 기사만큼 중요한 것이 보통 나이가 든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옥 같은 조언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조언들이지만 한 번 더 귀담아 듣고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뭡니까 얼마를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런 보존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실방송에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아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실수나 실패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방송이 유익한 방송이 되는 거죠. 시간 대비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유경수 님이 젊어서 일거리가 많습니다. 깨져도 다시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지면 그냥 빨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젊어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국은 좀 특별한 나라죠. 제가 외신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사기가 가장 심한 나라가 나이지리아라고 합니다. 영어를 영어가 능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화술이 뛰어났는데 사기꾼이 그렇게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한국인들이 국제적인 그런 외국인한테 당하는 사기의 빈도 가운데 많은 수가 나이지리아인들한테 당할 겁니다. 주로 그것은 이제 인스타그램 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의 없게 당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건데 그것도 여러분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인지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니까 순발력이라는 이런 거가 여기 이제 프레디 림 님이 지적한 거 보시면 하여튼 사기꾼놈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거 사기꾼놈들도 나쁜놈이지만 개인적으로 재정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갑작스런 소득이나 퇴직금 냄새를 맡으면 자기에게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기가 돈 생기기 전에 몰랐던 사람이 새로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되고 돈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100% 사기꾼입니다. 사기 기술이 호동화된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그 재무적인 문제에서 사기 피해를 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것이 이제 젊은 분들도 해당하겠지만 노인들이 해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럼 그건 이제 목돈이 떡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채워지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디 림 같은 분이 남긴 글은 그냥 어떤 기자가 쓴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노년을 인풀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만 정말 사기당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오늘 이제 노후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자산이든 큰 자산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 보존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인플레이션 방어의 가장 큰 주적이 뭔가 하니까 국가가 경제정책을 잘못 쓰거나 또 여러분들 국가의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대중영합주의 여러분들 노선을 따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더 최악은 그냥 인플레 정도가 아니고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폐가 속날 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때는 모든 노인들 소수의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부연 설명을 더 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오늘 나왔던 그런 팩트 무장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참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가뭄에 콩나귀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명심은 강하지만 최소한 공직자들이 담당해야 될 그런 성공 후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김기현 당대표 이렇게 물러나는 것도 보면서도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는 그런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 배일에 가린 어떤 특정 세력들이 김기현 당대표를 제거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쫓아내는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거나 임무를 투입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여러분들 이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국민들이 그냥 항아리에 여러분들 들어있는 꼭 금붕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짜여진 그런 계획 하에서 다 돌아가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한 번 정리정돈을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어김없이 5시 50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